안녕하세요.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순댓국 먹으러 가자니 너무 멀고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동도 완성! 계란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한 번 더 볶아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둡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은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썰어주세요. 도료로 치즈를 계란을 썰어주세요. 가루에 대파에 소금가 전혀 잘라서 소금을 담아요. 소금을 물을 부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간장 사과도 넣고 강렬 고기가 더 잘 Doy pis 양파를 넣고 조개 청양고추 간장 마요네즈 맛있을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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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로 찍는 게 좋지 아, 맛있어 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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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소금 밥 계란 계란물 계란 계란 밥 계란 계란 참기름 맛있다 이거 다야? 응 네,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